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구독자분 오셨으니까 점점 보고 할게요. 네. 일로 오세요. 여기 갈 데도 없어. 안녕하세요. 여기 정도 앉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감격을 해서. 갑자기 얼굴 내밀지 마시고,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보시고 불러주세요. 갈 데가 없네. 인물이 환하시네. 아, 마스크 감기 울면서 제가 썼습니다. 이거에다 좀 적어주세요. 보시고. 저도 감기 걸려가지고. 계속 갈고 살아요. 아, 본인이 아니라? 네, 제게 아니라 동생꺼 보려고 왔어요. 아, 본인이 아니라? 네, 제게 아니라 동생꺼 보려고 왔어요. 본인이 안 보고 입은 동생꺼 보려고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두 분만 봐드릴게요. 저도 나중에. 네. 일단 남동생인거죠? 본인 동생이군. 네, 옳게. 일단 부부 공값. 자식은 없어요? 없어요. 아, 없어요. 아, 없어요? 네. 결혼한지는 얼마나 됐어요? 결혼할 수 있어요? 한 10년? 10년. 알았어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늦게. 자식이 없다고 하니까. 개띠네. 둘 다 똑같이 되겠네. 네. 그저 그저 오셨다. 그저 오른쪽으로 두시고, 바로 먹어주셔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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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문은. 라운드로 볼게요. 뭐, 옳게 하고, 남동생이지만. 네. 다른 사람이 와서 일단 보는 거잖아요. 본인이 아니라? 그런데도. 저도 불편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제가 뭐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부부들은 뭐 이 남자 뭐 당신 남편 여자 있어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 저는 좋은 라운드로 보는 거니까 그런 거 없이 볼게요 나중에 본인 점사를 보는 거는 좋은데 뭐 자식점까지는 괜찮은데 또 옳게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조금 말을 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을 가르면 점사가 잘 안 나와요 그냥 말은 편하게 봐도 되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거든 자식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지금 동갑이에요 제 뒤에나 거의 50줄이 다르는데 여기 김씨 기주라고 해요 올캐를 그냥 올캐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이 올캐는 제가 봤을 때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있고 두 사이에 아이가 없다고요? 아니 둘 사이에 아이가 없어도 이 사람은 아이가 있는 걸로 나와요 모르는 거죠 뭐 저는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냐 물어보시는 줄 알고 네 두 사람 보고 말 거야 있어요 딸 하나 그렇죠? 봐봐요 있잖아요 남편 애가 아니더라도 아이가 있는 걸로 나와요 그럼 둘 사이에 애가 없지만 이 여자는 애가 있던 여자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뭐 결혼을 해서 애를 가졌던 동굴에서 났던 간에 아이가 팔자 있습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네 근데 그렇게 맞는 말이에요 그럼 알고 계셨으니까 저도 말하기가 좀 편안하네요 진짜로 모르면 또 알고 나면 놀랄게 되니까 나중에 알아가지고 남동생은 가다보면 뚜렷한 자기 지격이 없어요 쉽게 표현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은 자기가 뭐 기술 갖고 산다든가 아니면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선생이 되든 뭐가 되든 회사를 다니든 하는데 이 사람은 일단은 뭐 공부가 짧아야 뭐 대학문은 뭐 안 먹었든 먹었든 안 먹은 거 같아요 보니까 네 맞아요 그죠?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기로에 서있다라고 나오고 저는 그냥 하나부터 꼼꼼하게 봐드릴게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결혼한 지가 10년 됐는데 뭐 궁합이 좋냐 안 좋냐 보는 것보다도 하나하나 가다보면 나와요 네 한번 볼게요 좀 보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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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올케사주입니다 뭐 기생사주, 활육사주 이게 딱 정확히 나오는데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원래 힘든 사람입니다 근데 10년 동안 결혼생활을 해왔다고 하면 그것도 잘 사시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 두 사람 근데 둘 다가 뭐 흔히들 말하는 역마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정은 이루고 한국에서 정착하고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둘 다 그 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부딪치거나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신기해요 살아가는 것도 그래서 잘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살아도 문제고 예 그리고 이 올케를 보면은 정확히 기생, 활육사주가 강해서 예 한마디로 바람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자기의 팔자대로 살기 위해서 예 뭐 그렇게 살려고 또 남편이랑 헤어질 수도 있고 이런 수 저런 수가 계속 해마다 있고 달마다 있을 수 있어요 부부는 살다보면 부부는 뭐 그렇잖아요 뭐 혼자이고 싶고 헤어지고 싶고 그거 다 참고 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서로가 그래 되게 남들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도 참 살아가는 거 보면 신기해요 동생은 역마살 사주라서 이상 특별한 자기 키울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 옛날 같았으면은 이산가서 일하고 저산가서 일하고 옛날 시대 같았으면은 뭐 장사꾼 사주는 아예 있지도 않고 내가 내 기술을 가지고 내가 내 밥벌 해먹는 사주도 있지 않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연맹하는 사주거든요 한국은 오래 있지는 못해요 그죠? 네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집에 있다시피 하는데 그게 그냥 집에 있다시피 해요 네 그것도 뭐 틀릴만은 아니에요 왜 하기도 뚜렷하게 없으면은 말 그대로 백수는 아니지만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네 네 올캐랑 헤어지면 어떨까 하는데 동생이 올캐랑 헤어지면 어떻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 이유가 아니에요?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올캐가? 네 그런데 저도 몰라 이제 남동생이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제 집을 갖고 와요 제가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응 그래서 너 말 좀 해봐라 뭐 해라 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그거 보면 올캐 바로 이렇게 보면 따로 쓰는 거 같고 옷도 없던 옷들이 막 많이 이렇게 있고 술 먹고 있고 남 동생이 술 먹고 있고 잠깐만요 무슨 말인지 알 거 같아 뭐가 보이는지 제가 그냥 외남된 게 아니라 저희 나운데로 본다고 했잖아요 네 혹시 올캐가 무슨 뭐 그릇된 일을 하거나 뭐 그런 의심 안 들으세요? 지금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이 움직이고는 있거든요 하여튼 뭔가 옛날하고 좀 달라져서 나도 이상하게 너 바쁘다 뭐 돈벌이를 잘 한다고 요즘 무슨 일이 있다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고 그 남 동생들도 술 먹고 있고 얘기를 잘 제가 답답해서 여기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이제 동생들께서는 몰라요 길게 보면 결혼을 10년 하셨다고 했으니까 길게 보면 제 터올로는 2년 정도가 보이고요 뭐 짧게 봐도 2년 정도 보여요 그냥 뭐 보통 한 2년 정도 횟수는 3년 될 수도 있고 근데 벌써 동생이랑은 찢어졌어도 찢어졌어야 돼요 왜냐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많아도 많은 건데 지금 동생은 집에서 술 먹고 있고 올케는 집에 안 들어오고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올케 다 일을 한다면 이 사람은 영락 없어도 엎어져도 길목이 제가 아까 화룩이라고 했잖아요 기생팔자라고 남자가 있고 애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점쟁이라고 이 사람 남자가 있어 애인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자꾸 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판을 제가 보는 판은 이 사람이 일을 해도 그런 쪽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한번 본인이 인간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옳게라면 앉혀 놓고 막 뒤에 따라다니지 말고 그런 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동보다도 앉혀 놓고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이 사람은 마음이 약해요 약해서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거든 원래 착했었어요 애가 착했었는데 이제 뭐 제주도도 가서 며칠씩 있다 오고 뭐 뭐 어디 갔냐고 내가 일 때문에 가서 돈도 뭐 수입이 좋다고 남동생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봤을 텐데 자기가 놀고 있으니까 내가 동생이 놀고 있으니까 그냥 그냥 봐주자 했는데 일단은 두 사람은 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은 산다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남동생이 이 여자를 놔주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제가 본인들이 얘기한다고 했죠 본인들이 얘기해 줄게요 이 여자가 막말로 뭐 술을 팔고 예를 들어서 정말 막말로 얘기하면 몸을 판다 하더라도 이 동생이 알고 있다고 또 나와요 예를 들어서 도세 그걸 다 알고 네 지금 3년 터울인데 남동생이 본인한테 얘기하면 해피하거나 피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러고 그렇죠? 네 동생이 맞아 본인 말대로 착해 동생도 순하고 착해 그런 사람들은 꼭 영마사지 있어가지고 많이 손해보는 일들을 많이 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후회를 많이 하고 사는데 이 사람 사주 팔자에는 아내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사주가 없어요 이 사람 팔자가 그래요 팔자대로 살려고 하면 이 사람은 그냥 활량이야 여기 가서 이 사람의 직업이 내가 어떤 직업이 나한테 어울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기술을 갖고 살기는 힘든 사주라고 했지만 어떻게 해서든 노력해서 목수도 됐다 예전에 여기가서 못질하고 저기가서 못질하고 이 지방 이 지방 다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연애도 하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팔자로 정확히 나오는데 그거 외에는 이 분이 내가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게 안 돼요 또 거기에 버금 나지 않게 옳게도 동갑이죠 또 옳게도 한 남자를 섬기면서 남자가 벌어온 돈 같고 살아가는 팔자가 없어 이 사람은 그냥 세상이 꽃밭이야 그냥 꽃밭이야 꽃밭에서 굴러야 돼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이러고 살아야 자기 팔자가 잘 살아갈 수 있는 팔자고 그래야 자기가 오래 살 수 있는 그러면서 왜 집에는 왜 들어오는 거야? 아예 들어오지 말던가 제가 그래 이해가 이해가 이해는 안 되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 동생이 뭐 사람으로 치면 당연히 이해는 안 되는데 제가 그냥 점을 내려놓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보이는 것은 남동생이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우유부단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남동생이 조금 어리석다 바보다 제가 어떻게 표현을 잘 못 하겠어요 왜냐면 알고도 있는 것 같아요 알고도 있으면서 그냥 거기에 길들여진 것 같은데 그건 자기 체면이거든 근데 남동생 혹시 이런 거 안해요 동학 같은 거 노동 아니 예전에 내가 한 1년 넘었나 올케가 뭐 숨기는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뭘 얘기를 하려고 할 때 남동생이 막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친구들이랑 어디 가서 날 세고 와서 초장집 가서 날 세고 왔는데 그게 아마 이제 그런 거 같았던 뭐 아무튼 뭐 초상집 가면 다 하수도 칠 수 있고 카드도 할 수 있고 있는데 근데 그게 초상집이라고 한 거지 초상집은 아닌 거 같다고 아 아닌 거 같다고 네 그게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고 했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가 잘 듣게 되는 남동생 팔자가 그래요 활량사주야 명말살 사주고 그래서 여자를 막 밝히는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노동농도는 할 수 있는 팔자가 강하게 보여요 근데 안 한다고 해도 웃긴 거고 한다고 하면 이 팔자가 그렇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심각하고 안식하고 떠나가지고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가정이잖아 가정은 뭐 여자가 외도를 하거나 외박을 하거나 막말로 아니면 물론 여자가 술집을 다녀고 남자가 술집이랑 얘기를 해줄게요 그냥 술집을 다녀도 남자가 이해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거는 이제 그런 세계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끼리 만났을 때 얘기인데 남동생은 그런 일을 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상적인 가정을 시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가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는 바람이 나서 외박을 한 것이 아니라 바람이 나서 외박한 것이 아니라 바람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사방의 남자야 원래 사방의 남자라고 그래서 애도 안 낳는 건가요 애를 안 낳으니까 애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거는 우리 동생이 애가 아니니까 내가 임신하라고 약도 사다가 주고 했었거든요 애들이 애를 안 들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안 낳은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다가 그다가 아 그걸 너무 심쿵 같이 살던가 데리고 와서 그것도 아니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뭐 남동생이 어떻게 보면 더 나빠 어떻게 보면 누가 나쁘냐 누가 잘나냐가 아니라 이 부부를 갖다가 내가 보니까 아까 조금은 얘기했지만 살기는 힘들겠다 했잖아요 영화사끼리 있는 사람들끼리 살면 힘들어 거기다가 거기다가 10년까지 갔는데 10년까지 갔어도 그게 3년 전부터는 강하게 이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아마 뭐 아까 그랬다면서 뭐 2년 전인거 제가 뭐 얘기했잖아요 하여튼 그때서부터 하여튼 뭔가 조짐이 이상했다 했잖아요 벌써 그게 3년 전에는 이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살고 있다면 참 그것도 신기하다 했잖아요 근데 왜 이 여자는 자기 사주대로 살고 있고 본인 동생도 자기 팔자대로 지금 살고 있는데 떠나지만 둘도 헤어지지만 않았지 하지만 거기에 지금 잘못된 생각으로 길들여지게 살아가고 있다고 내가 보기에는 만일 하나 만일 하나 점쟁이가 얘기니까 동생이 일을 하고 있어요 만약 그릇된 곳에서 남동생이 안다는 거지 아는데 그걸 인정해버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내 팔자가 그렇지 나도 어쩔 수 없으니까 뭐 경제적으로 힘들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또 막말로 여자가 돈을 많이 벌어오면 요즘 세상에 요즘 세상에 남자들도 그래요 여자들도 능력 따지고 애자들은 막 그랬지만 요즘 남들도 여자들도 능력 따지고 결혼하잖아 근데 시대도 있어요 세월도 있고 변화도 있단 말이야 근데 남동생도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아내가 돈을 벌어오니까 또 고망고망 그게 사람이 자꾸 그렇게 되면 자기 세뇌를 자기가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냥 그렇게 묻혀 살아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딱 그 짝이야 그래서 하는 소리인데 둘이서 그러면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남동생은 살려고 하는 거 같아요 남동생이 살려고 하지 당연히 왜? 남동생은 안 살 거 없지 왜? 여자가 돈 벌어오지 저는 싫죠 그런 게 아 그건 당연히 본인이 싫겠죠 근데 여자가 돈 벌어오지 지금 이 사람들 정말 보는 거잖아요 본인이 싫다고 해서 이 사람들 헤어지고 안 헤어지고 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싫어서 서로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둘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둘을 가르켜 줄게요 언제쯤 헤어지겠어요? 이대로 갈 수도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내가 보지 말아야 되겠네 남동생이 만약에 바람이 난다 하더라도 바람이 난다 하더라도 몰라 그럴 때는 깨질까? 왜냐면 지금 남동생이 보니까 그냥 내려놨어 내려놓은 곳이 와이프를 이해해서 내려놨을까? 아니 와이프가 저렇게라도 살아야지 열심히 풀고 산 이럴 거 아니야 어떻게 보니까 사람이 일이나 살다 보잖아요 길들여져요 근데 남동생이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어요 와이프가 나와서 돈 벌어오고 어디가서 무슨 짓에서 외박을 하고 와도 의심하는 거 근데 이거를 올케가 나쁘다 남동생이 나쁘다 할 수도 없는 거야 지금 근데 내가 말해서 누가 나쁘냐 하면 남동생이 나쁘지 얘 자기 여자친구가 자꾸 살아야지 막말로 옳게 잖아 아니 남동생이 언니고 본인이 뭐지 그러면 옳게 위니까 어 신우잖아 그럼 신우가 알 정도면 남편은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챘다는 건 많이 생각 못 해봤어요 본인? 아니 못해봤어요 아니 나중에 내가 낌새가 이상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제가 뭐 심각할 정도로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심각한 거 같다는 거죠 아니 심각한 거는 맞아요 심각한 거는 맞는데 심각한 거는 맞는데 그게 너무 길들여진 세월도 지금 짧지는 않아 오래됐다 2,3년 됐어요 2,3년 아마 2,3년동안 찍어왔는데 남동생도 어떻게 살다보면 편할 수도 있는 거야 그게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본인한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지만 저는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10년동안 정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뭐 흔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잔잔히 많이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둘 다 역마살 있게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그 역마살을 갖다가 그 안에서 풀고 있는 거야 만약에 여자도 일을 하라고 못 나갔어 근데 남동생이 그거 알면 만약에 여자를 딱 잡았어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쵸 너 미쳤냐 2년아 전여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죽을라봐 죽일 수도 있는 일이야 그쵸 그런데 범죄도 생길 수 있는 일인데 남동생도 거기에 그냥 묻혀 살아 그러면 집 안에서 역마살이 그냥 자는 거야 넌 넌 아는 나 어 자기 것 밖에서 풀고 남동생도 그냥 어 풀고 거기에 길들어진 세월이 내가 보기엔 3년인데 이것이 오래가면 서로 곰찌어 골목은 어떤 부작용이 나냐 그러면 두사랑 부부 정을 보는 것보다 한사랑 정을 보는게 더 현명할 것 같아서 한사랑 정을 봤거든요 예 왜냐면 둘이선 어차피 이건 사는게 사는게 아니에요 근데 여자점을 보니까 나중에 그 아이가 하나 있다고 했죠 있잖아요 확실히 있잖아요 딸이죠 같이 있는게 보여요 그 뭐 본 남편한테 가다가 걔랑 같이 살게 되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동생이 보이지 않아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헤어진다는 소린데 그 언제쯤 헤어지겠어요 그 아이 빻이 길게 가도 헤어졌다 붙었다 헤어졌다 불씨를 한 번에 재울 수 없는 거예요 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이 그릇된 정도 있어요 그릇된 정도 사람이 너무 릴렉스해져 버리면 너무 아휴 저게 뭔데 아휴 이럴수도 있지 말도 안되는 상황이 자꾸 막 그렇게 그렇게 세뇌가 돼요 자기 스스로가 왜 그게 자기가 편하니까 근데 그렇게 살다보니까 이 생활도 할만해 보니까 왜 쉽게 표현하면 기둥서방이라고 그러죠 예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동생이 나쁜거야 자기 마누라가 밖에서 일하는 거 알고 많이 돼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다리 뭉덩이를 분지러서 안쳐놓는게 맞는건데 제가 보기엔 동생들 그럴 재간도 없고 또 그럴 지금 여력도 없고 둘이서 뭔일이 없었겠어요 어떤 뭐가 됐든 저거 됐든 간에 둘이서 무슨 얘기가 있었겠지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어떻게 올케한테 얘기하겠어 아니 신우한테 얘기하겠어 그리고 어떻게 누나한테 얘기하겠어 내가 보기엔 지금 딱 그 지경에서 오신거 같은데 이 둘은 길게 가봐야 5년갑니다 다 늙어가지고 왜 5년가냐 다 늙어가지고 왜 5년가냐 다 늙어가지고 그래야 아니죠 다 늙었어도 세상에 그러고 못사는거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남동생이 무슨 술집 호주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 제가 지금 말하는게 맞는 말이라고 내가 안봐야 인식하시면 돼요 네 맞아요 길게 가야 5년가는데 지금 본인이 말린다고 해서 바른말 나올것도 없고 근데 옳케를 자꾸 본인이 이 사람 성격이 이렇게 나와요 성격이야 바른말 한번 해보고 독한말 한번 해서 너 설마 이럴이러니 라고 얘기한다면 예 이 사람은 바른말 할 사람이에요 바른말 할 사람이라고 그러면 점쟁이가 한 5년 갈거에요 했어 했으면 거기에 둘을 더 찢어놓는 마가 하나 끼는게 본인이야 쉽게 표현하면 말하고 표현할게요 하나 끼면 안전수가 더 끼니깐 부분들이 더 빨리 찢어지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의 죄가 아니죠 빨리 찢어놓고 싶으면 남동생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 말 안해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남동생이라고 해도 말 안하겠어 나 못났어 나 나쁜놈이야 소리하는거 밖에 아니야 나 거짓같은 놈이야 소리하는거야 내 얘기 안하는거 옳게를 잡고 그냥 직선적으로 이 사람은 그러면 단순해서 이럴 때 사실은 이랬어요 하고 확 지를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볼 시간도 없어요 뭐 볼 시간 없어도 그냥 전화해가지고 보면 되죠 전화도 안 받아요 어쨌든 그건 이제 제가 말을 냉정하게 하는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만나는 방법은 본인이 만날 수 있는거니까 집에 아예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만나면 되는거고 화를 좀 재워야 돼 본인도 재워서 뭐 어디가서 전 봤다고도 하세요 어디가 전 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냐 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는거에요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는 이 분은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숨기질 않을거야 아마 사람도 골물때로 골맞거든 그러면 한번 자기도 엎어 이 생각이 들거란 말이에요 왜 더이상 나 참을것도 없다 뭐 할것도 없고 뭐 막말로 동생이 잘나가지고 어 그런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진짜 동생이 되게 잘나는데 동생이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으면 올케가 끝까지 아니라고 우게되고 조심하겠지만 내가 보기엔 두 사람 다 알고 지내서 나쁜건 동생이에요 당신 동생 이 남자가 어떻게 보면 더 그릇된거지 사람이 살다보면 힘들면 나가서 돈이 있어야 될거니 쉽게 편할게요 현실이야 돈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남자가 일이 없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살았을거에요 본인들은 그러다보니까 여자가 나가게 되고 여자가 나가다보니까 나가다보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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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흘러온건데 그럼 남자가 몰랐을거라는건 말도 안되는거고 점사에도 안다고 나와요 남자가 아는데 쉬한거야 왜 이 사람도 그럴 수 있는 성향이야 그럴거 같아요 알아요 왜 자기 자신을 포기한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그냥 거기 누른거지 근데 그걸 갖다가 정신차려하고 때려주러 가는게 당신인거지 쉽게 표현할게 누이인거지 쉽게 표현해서 저는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옳캐를 뭐라고 하기 이전에 남동생한테 또 가서 물어보기 이전에 이제는 옳캐한테 가서 시원하게 한번 탁 털어버리고 왜 이랬니 라는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고나서 그러고나서 너희들 이러고 살지 마라 왜 또 주변에서 알게 되면 점쟁이가 아까 5년 걸리길 수도 했지만 본인이 그거를 더 노력한다면 부부도 우리가 언제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노력해야도 오래 살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헤어질 수 있어요 하는 부분도 있어요 헤어지려고 노력을 해야 또 빨리 헤어져요 우유부단에서 못 헤어지는거거든 미운종 고운종 다 붙어서 근데 그 중간에 본인이 그거를 좀 노릇을 해주면 그래도 제가 뭐 5년 가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5년은 간다는 소리요 대신 본인이 갖다가 말리고 뭐하나 하다보면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하는 일을 관두진 않습니다 여자분이 내가 보기에는 다시 자기 팔자자로 살고 있고 뭐 남자분도 이 여자를 잡을 수 있는 그게 없어요 뭐 막말로 다시 돌아오겠겠습니까 옛날처럼 내가 보기에는 둘이서 잘생각도가 없어요 힘들 것 같아요 지금까지 3년 전에 헤어졌어야 부부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라도 사니까 산거에요 그렇게라도 푸니까 산거에요 그러니까 더 뭐 크게 뭐 더 사내 못사는건 아니고 둘이서 잘 살겠다는 각도는 제가 봤을 땐 없어요 명말사 40kg 살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네 각도가 서로가 똑같아요 그럼 내가 좀 껴서 이렇게 옳게나 얘기하면 더 낫겠다는 그렇죠 오히려 그게 낫지 그렇다고 해서 옳게 뭐 죽이려나 살리려나 할 필요는 없고 제가 봤을 땐 남동생이 똑같아요 아니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아직 동생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항상 손이 안으로 굽잖소 네 그런 마음을 버리고 냉철하게 인간세상 살다보면 별일 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또 신경쓰면 잠도 못자잖아요 본인은 사주팔죄에 내가 본인정만 하나만 딱 얘기해줄게 혈압 조심하세요 본인은 혈압 오는건 안되는 사주래 저 그 차도 혈압이 없었는데 혈압이 올라와서 지금 네 그러니까 신경쓰면 안된다고요 네 지금 지금 추스리는 편이에요 지금 한약까지 먹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래요 저는 너무 신경쓰고 하면 안좋은 혈압이 알고나니까 아주 너무 너무 내가 눈치챘거든요 내가 제가 깊이 얘기해드리고 싶어도 이 점사는 제가 보면 이게 맞는 점사 같아요 충분히 본인이 갖다가 냉철하게 생각하시고 올케한테 가가지고 맥주를 한잔 드시든 소주를 한잔 드시든 음료수 한잔 먹든 그러면 이 사람 성격에 되게 단순하고 착해요 거짓말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고 이렇게 털어올 거라고 그러면 거기서 바른 가로마를 타줄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돼요 너 내 동생한테 이게 뭐냐 아니 자기인통신이 더 나쁘다고 얘기했어요 동생 한번 자꾸 얘기해봐요 나중에 동생 아마 알걸 제가 봤을 땐 충분히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나쁜거 저거 다 떠나서 가로마를 잘 타주는 어른으로서 한번 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셨죠 네 맞습니다